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빅히트구요. 코드번호는 352820입니다. 현재 시각 21년 2월 16일 11시 22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구요. 오늘 좀 몇 거래일? 한 1, 2, 3, 4, 5. 한 5거래일, 6거래일만에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약 13%? 저 역시도 이 정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지지 매물대를 테스트를 한다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률상 약간 이런 트렌드를 조금 이탈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살짝 이탈이 나오고 나서 바로 또 회복을 해주면서 내가 만약에 1분봉이나 3분봉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따라 붙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국가를 넘어서 주는 흐름을 보여줬구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빅히트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사 중에서 대장주격으로 이제 대장주격으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올라섰죠. 뭐 기존에는 뭐 SM이나 JYP, YG 쪽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서도 뭐 대장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의 다 대부분 뭐 JYP가 그래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엔터계에서는 대장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엔터 쪽에서 이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빅히트가 나아가야 할 길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또 뉴스 같은 거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사태 어제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성어라고 했죠. 그래서 3D 가상세계에서 개인과 콘텐츠가 모여 현실처럼 교류하는 공간으로 이제 1992년 출시된 미국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 18년 개봉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작품에서 그려졌다. 저는 이 영화는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약간 실시적으로 영화가 엄청난 퀄리티 약간 살짝 유치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미래의 세계에서는 이게 조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만 같죠. 거기 레디 플레이어 영화를 한 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영화처럼 100% 되게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의 특징으로 메타버스의 일상적 소비가 손꼽히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 콘서트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지난해 4월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 만들어진 미국 인기 래퍼 트래비스 컷 제가 진짜 좋아하는 래퍼거든요. 콘서트에서는 1,23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다. 거대한 스카세 아바타와 1,230만 명의 게임 아바타들이 게임 속에 그 공간에서 함께 춤을 추고 날아오르며 즐긴 라이브 콘서트의 매출은 2천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는 굵직한 이벤트를 통해 게임에 넣어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간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넷플릭스 측에서는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닌 포트나이트라고 말한 이유는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경쟁해야 할 것은 같은 OTT의 콘텐츠가 아닌 모바일 사용시간 점유율이 가장 높은 플랫폼 내의 콘텐츠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활성 이용자 1억 1,500만 명을 확보한 샌드박스 게임 ROBLOX인데 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몰입감을 강조한 메타버스를 구축했다. 다양한 기기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한 개발자 도구 체계적인 경제 시스템과 자동화 번역 등을 연구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진화시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웹, 2010년대에는 모바일 혁신이 만들어냈던 것처럼 차세대 플랫폼은 메타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미디어 콘텐츠, 게임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이 돼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다. 특히 모든 참여자와 공존하는 시공간 실시간 독자적인 경제체제 그 다음에 디지털과 현실 양방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용자 모두 콘텐츠 및 경험의 생산 기능 등의 메타버스 핵심 요소는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의 요소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는 게임 업계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임 업계와 더불어 인터넷 플랫폼 업체 또한 메타버스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를 확보하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는데 MC소프트는 케이팝 플랫폼 유니버스를 출시했고 네이버와 빅히트는 JV를 통해 통합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정말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엔터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막 다 물론 방탄소년단이 정말 대단하고 저 역시도 빌보드 1위까지 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빌보드 1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몇 주간 꾸준히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상위권에 의해서 그건 상당히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필요한 건 이제 성장성이죠. 성장성 그러니까 이 빅히트라는 기업이 조금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게 너무 방탄소년단만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주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에 따른 성장성을 부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다르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하게 될 거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IT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영역 진출이 아닌 케이팝이라는 글로벌 이용자 접점이 높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메타버스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EU와 관련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는 있겠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번 빅히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썼죠. 신고가를 썼고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도 참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 이거 트렌드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트렌드가 맞닿을 수도 있고 또 맞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로그 눈금으로 보이느냐 아니면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예매한 부분들은 있었죠. 선형 눈금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탈은 오래전에 나왔고 저항받고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또 이거를 캔들을 이제 눌러서 캔들을 이제 눌러서 로그 눈금으로 이제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지지 각도를 보게 되면 약간 지지 받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 눈금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약간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다음부터 좀 더 이런 주가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성장성이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도 좀 지켜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5일 새해 첫날이고요. 7시 43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나아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7,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8,600원, 손절가, 36,00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조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아침장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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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